이거 고기 위에 뿌려먹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복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비만,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이거 진짜 성인병이잖아요. 퇴원성 관절염까지, 그리고 수면장애. 이게 다 만성염증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배웠습니다. 맞아요. 특히 저는 잠을 못 자는 게 몸속의 염증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너무 새롭거든요. 그렇죠. 염증이 우리 잠을 방해한다. 그러니까요. 네, 한의학에서는 이 염증, 만성염증의 주된 원인을 밤, 습담이라고 부르는데요. 우리 몸에 생긴 수액성 노폐물들이 조직이나 장기 등을 가리지 않고 침범해서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해서요. 10병 부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. 10가지 병 중에 9가지는 담 때문이다.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. 저 때문이라고요? 담 때문이다.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염증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만성염증이 되기가 쉽고요. 이게 더 쌓이면 세포가 돌연변이로 일으켜져서 암세포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만큼 우리 몸에서 염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항염 식품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고혈압이나 당뇨, 심혈관 질환, 그리고 비만이 있는 40대 이상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좀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